오늘 2월 8일 화요일에 일본 동북지방 미야기현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2월 7일에 오가사와라제도 치치즈마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인 오가사와라제도 이후에 지진 방향이 궁금했는데 오늘 동북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오늘 발생한 동북지방 미야기현의 규모 4.0의 지진은 어제 2월 7일에 발생한 규모 4.1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째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한 이후 발생한 동북지역 미야기현의 지진은 큰 지진은 아니지만 최근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진을 우려하는 날인 2월 13일까지는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구조선 단층 때에 대한 경고가 해외의 미국과 유럽 지진학자들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럽 지진학자는 따로 중앙구조선 단층 때에 대한 경고를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양의 지진학자들은 중앙구조선 단층 때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거의 지진 발생이 없지만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대지진과 연결되었던 큐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해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옆에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1월 22일에 규모 6.6의 강진 발생 이후에 아직까지 그 여진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큐슈 구마모토현의 아마쿠사 해역과 큐슈 슈가나다 해역 중간에 위치한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 발생과 그 강진과 파생된 충격이 구마모토 옆에 오이타현과 옆에 시코쿠섬을 치면서 중앙구조선 단층 때를 따라서 관동지역에까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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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